오늘은 테이립 약간 보강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테이립을 강좌를 올려놨는데 보니까 친구들이 하는 게 조금 아무리 영상을 봐도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까먹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호핑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호핑을 연습을 안 하고 테이립을 하니까 호핑을 안 하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같이 뜨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호핑! 호핑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호핑 연습 이게 같이 스쿠터가 이렇게 몸이랑 같이 떠야 돼요 이 연습을 안 하면 테이립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스쿠터를 내가 점프를 뛰었을 때 이렇게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같이 뛴다고 뛰지만 뛰면은 손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손을, 점프를 뛰어도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점프를 뛰면, 여러분이 점프를 뛰면 손이 이렇게 뻗쳐 있어요 뻗어 있어요 이렇게 뻗어버리면 테이립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당겨서 당겨서 높이 뛰는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호핑을 했을 때 이렇게 손이 올라와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손이 뻗어져 있으면은 테이립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밖에 안 돼요 하지만 손을 들어서 테이립을 하면 좀 뜨죠, 위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점프를 뛰고 당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보면은 뭐 저런 기물에서 뛰는 거는 어쨌든 펌핑을 해서 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플랫에서 안 되는 친구들 대부분 자기들이 찍은 영상을 보세요 영상을 보면 손이 다 나가 있다던가 이렇게 점프를 뛰어도 손이 펴져 있을 거예요 손을 이렇게 올려서 점프를 해야지 테이립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늘 테이립을 보강해 주는 이유가 다른 친구들이 테이립이 제 영상을 봤는데도 잘 안 된다고 그러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제가 우선 가장 기본적인 호핑 호, 점프 뛰는 이 연습을 많이 하고 호핑을 할 때 그래서 호핑할 때 호핑할 때 어떻게 뛰는지 스쿠터를 드는지 내가 이렇게 미는지 한번 찍을 수 있으면 자기 핸드폰 가지고 타는 모습을 한번 찍어 보세요 그러면 거의 다 보면 영상을 보면 손이 거의 뻗어져 있어요 손이 살짝 이래도 이렇게 접혀 있어야 되는데 손이 이렇게 뻗어서 돌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호핑을 할 때 스쿠터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들어 올리는 동작을 많이 해주고 이 상태에서 돌려주는 연습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알려준 대로 이렇게 점프를 가만히 뻗쳐서 이렇게 뛰지만 이것도 사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몸이랑 같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뻗고 하면 절대 안 돼요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테이리 보강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여러분 좀 호핑을 띌 때 같이 스쿠터를 들어 올린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발만 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봐 이렇게 발 차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잘하지 이제 많이 들었지 그치 거기서 뒷발 타는 법을 유섭이 엄청 많이 들었어 뒷발로 잡아 오른발 앞에서 팔꿈치를 팔꿈치를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 안 돼 그냥 손목만이야 손목만 이렇게 해서 뒷발로 잡아 여기 다 돌아가잖아 다 돌면 안 돼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위아래 위아래 올려서 아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어깨 움직이지 말게 손 덧받아 손 덧받아도 돼 아니 이렇게 손 덧받지 말고 이걸 자연스럽게 해야지 이렇게 테이리 두 바퀴 돈다 그랬어 날아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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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더불이 뭐야 안 되잖아 더불이 두 손 더불이? 불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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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나가지 너 생각을 해봐 머릿속으로 그치? 근데도 손이 나가 그치? 아 그냥 잡지 부서져 그러는 거 아니야? 너무 돌린다고 아니지 지금 나가잖아 손이 나가잖아 모션 할 때도 그냥 밑으로만 내리는 거야 좀만에 떠버리는 거야 못하잖아 밟으면 돼 그러면 거의 다 왔어 손만 신경 써 손만 착지는 신경 안 써도 돼 으악 이거 저거 다 발 양쪽 발 어 주황아 다 왔어 그 정도면 다 왔어 그냥 손만 신경 써 점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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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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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왔어 그치? 느낌이 거의 다 온 거 같지? 네 응 잘 되지 그렇게 손만 신경 써 손만 으악 야 이거 타봐 발 야 좀비 움직여 아니 옆으로 움직이다 암튼 테크 여기 떨어지지? 네 바로 이렇게 옮겨 그럼 타 순간 탁 쳐 순간 탁 그치? 아 무슨 말인지 알지? 지금처럼 순간 탁 쳐